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공했거든요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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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로운 사전 왜 이 친구들 잘 나오지? 난 안나오는데? 족장을 갈아탈 때가 된건가? 허허허 아 광고자 생각은 안하고 초등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제발! 허! 이게 무슨일이야 아 이거 사냥 아 이거 사냥 가야겠다 내가 사냥 가자 레벨 30 만들어야겠다 나 아아 족장님 잠깐만 일로 가고있죠 족장님 왜왜왜왜왜 족장님 저는 성공했는걸요 넌 왜케 아까부터 성공하냐 보호사잖아 이거 내가 가질게 왜그러십니까 족장님 족장님이 사랑이십니까 정말 바지 내가 가질게 아 인첸트가 별로 없네 왜 인첸트 없는걸로 인첸트 했어 내구도 없는걸로 자 일단 빨리 사냥하자고 야 티라노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야 여기야 앞에 앞에여깐여 오와 얘 왜케쓰 나 진짜 아픈거야 야 나 죽는다아아아아 아하하하 아하 진짜 이런 우리 어떡하냐 저 티라노가 저희 기지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족장님 아아아아아아 티라노가 나 때린다 어 어떻게 잡지 이걸? 큰일났네 이거? 족장님 티라노를 그냥 저희가 살려둡시다 어차피 제가 바쁠텐데 저 보면 자 애들아 때려와 때려! 그냥 때려와! 아아앜 오호호어 진짜 급수? 야 너무 센거 아니야 티라노? 왜이렇게 안죽어? 경험치는 될꺼야! 아 경험치 나도좀 줘라 어? 밥도둑 경험치 40 와 좋겠다 어우 얘 센거 같은데? 어우 야 얘 왜이렇게 쎄 야 니가 지고 있네 나를 야 나를 경험치좀 먹자! 밥도둑? 안돼! 아 저거 잡지와 저거 잡지와 너 센거 알죠 센거야 근데 족장님 제가 볼때 그 초식동물 덩치 큰게 진짜 만지주는거같습니다 얘는 10명밖에 안줬습니다 족장님 아아 음 맘모스다 아 야 경험치 나 30만 만들게 나한테 양보해 나한테 양보좀 해줘 그럼 제 갑바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아 경험치 1바퀴 안줘? 큰일났네 어 큰일났네 맘모스 엄마 화났다 새끼 죽이니까 큰일났다 큰일났다 옆에 다른 동룡친구도 왔습니다 지금 아우 아퍼아퍼 이게 무슨일이야 어 나도 죽는건가 이대로 타 이대로 또 죽어버리는건가 어 여기 갑옷이 떨어져있잖아 아 뭐야 야 벌써 애가 지금 있다고? 망했다 예예예예 봉순님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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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협상 드리러 왔습니다 아 지금 5분후에 전쟁이 시작되는거같은데 어떡하지? 네네 맞습니다 5분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잉현맨님 족장님 저희 큰일났습니다 잉현맨님이 저희 치러오신다면서요 아 저희가 칠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네 공룡이 너무 세가지고 네 레벨을 올릴수가 없어 아 그러면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긴 할텐데 어 저 그 한명이 어그로 끌고 한명이 때리면 됩니다 어어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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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예 뭐 저기는 뭐 템이 다 구해줬다는겁니까 지금? 아 저희는 일단 템 다 구해줬는데 솔직히 저희가 다 약합니다 일단 족장부터 약하기 때문에 통솔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최대한 공격을 안가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겠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이념에 야만족이 만약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깃털족은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무조건 야만족을 치러 갈거에요 저희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요기 야만족들이 왔다 하면은 아 그러면 야만족도 곤란하겠죠 어 그치 하지만 저희는 야만족이 깃털족을 공격하러 가도 우리는 야만족에 쳐들어가지 않겠지 어 어 어 이게 굉장히 큰 그 굉장히 큰 힘이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념에 으음 아 중간 입장을 계속 지키겠다 오우씨 그럼요 그럼요 어이오요 어이오요 거기는 이미 공룡한테 질것 같네요 전쟁 네 알겠습니다 공룡이 왜이렇게 센걸까 아 아 이렇게 말이 말이 되는 말이 되는 데미지가 아니야 어 일단 알겠습니다 어 알겠어 알겠어 네 뭔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중립을 지키겠다 네 네 네 그 이념님 안녕하세요 네 공룡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잘 잡고 있나요 네 저기는 잘 잡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지금 저희가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네 뭐죠 지금 요정족님께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만약 요정족을 칠 경우에 님이 저를 치게 치는 경우가 나온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요정족이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요정족이 그 이렇게 말했어요 야반족이 그냥 아 이거 스겜 스겜이다 아 제가 들은게 있어요 네 스겜이다 그냥 야반족이 이렇게 말했다 들은거에요 저는 이거 스겜이라고 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스겜이라니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완전 끝내버리겠다 오늘 아 오늘 완전 그냥 부족전장 끝내버리겠다 네 뭐 누구부터 칠건데요 님은 아니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제가 네 전 그런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들으셨지 아 그 말 확실하십니까 네 네 음 아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겸연님 근데 네 이겸연님 뭐 확실하신거죠 그 발언 네네네 저희는 아무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냥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을 저희도 칠려구요 그냥 아 팀 없이 저희도 아 그렇게 해야겠어 어 어 흠 그러면 어 어 네 그래도 오늘 한 명이 좀 저는 줄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끝내고 싶다 한 명을 한 명 정도 끝내주고 싶다 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러면은 요정족을 같이 씹자 이겁니까? 그쵸 요정족을 같이 씹시다 에 그럽시다 그 요정족 에 솔직히 똥손이잖아 어떻게 해요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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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요정족은 오늘 같이 치는걸로? 오케이 요정족은 한번 같이 씹시다 오케이 그럼 저희 인첸트하고 다 모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전혀 준비하세요 오케이 좀 이따 맵시다 네에 예 누가 얘도 날 때리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내가 정말 잘 싸워야 된다는데 이거 아 일단 칼은 날카롱 사과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허허 내가 이제 레벨 내가 레벨 빨리 올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다 할게 다이아가 빠진 사람은 이거 다이아검 사짜리 받을 사람 다이아건 다이아건 저요 쉬링분들 저기 앞서 아 이거 크리퍼 때문에 뚫린거야 지금? 예 되는게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구만 이거 다이아건 되나 그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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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말해주는데 이거 이거 써요 아 이거 못쓰는거야 어 어 어 어 어 54 경험치가 있으면 뭐해 경험치에다가 이 인테들이 별 갑박 없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아이템이 계속 사라져 빨리 빨리 아 그래서 우리 다 했네 누가 이거 창을 이런걸 만들었어? 저분 뭐야? 저 창? 아 이거 써도 되는데 이거 데미지가 없어 때리는 데미지가 던지는 던지는 창이에요 오른쪽 그렇게 봐요 투청룡 투청룡 창임 아 투청룡 창을 왜 만들었어 야 이거 야 때리는 무기 아니라니까 야 큰일났네 다이아만 썼네 정말 진짜 안 좋은건데 이리와봐 맞아 봐 데미지 몇인지 보게 아이고 오늘 야만조 왠지 느낌이 안 좋은걸 잘 맞지도 않아 저거 여러분들 야만족의 포효를 쓰면 여러분들 버프가 들어가요 팀이 붙거든 그때 싸우는겁니다 5초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상에 다이아 다이아갑박 하나 드릴께 여기다 뿌리 다이아 다섯개 있는데 필요하신 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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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필요합니다 개때같이 몰라드시네 자 열리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투구좀 만들자 얘들아 족장부터 만들자 얘들아 다이아포드 4개 남는데 쓰실분? 알 인템했는데 팀3 으응 아 아깝다 무한히 떴어야 되는데 아우 아우 진짜 이거 뭐 이런게 다있어 어 둘이 합치면 원래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었다 아 깜빡했다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었다 어 아 깜빡했네 이거 아 그 제가 모르로 오르고 합쳐버렸습니다 하하하하 경치를 써버렸어 아 아 진짜 나 오늘 되는게 없다 국장님 진정하셔야 됩니다 이럴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하 보삼 저희 인젠트 다 안해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죠? 그냥 가져 싸워줘 그냥 싸워줘 싸워서 템을 다 뺏고 왜 끝내는지 어 어 거진게 없으면 잃는 것도 없다 뭐 그런겁니까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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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못사 지금 우리가 템이 나쁜것도 아니야 다이아 갑옷이 있어 인젠트가 다 안된거 뿐이지 어 그렇지 않아?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생각이야 지금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갑옷 있는사람 모두 중앙에 오십시오 그냥 칩시다 치자 그냥 저희 야만족은 어차피 버퍼벨쳐서 막강합니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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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 치자 우리 남는 사람은 있어야 돼 그래도 적어도 남는 사람 있어야 되거든 에? 길을 잃었습니다 엔더진주는 있는사람 있나요? 저한테 주세요 저희 있습니다 네에에 자 전화와 왔거든 잠깐만 옌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에 그 제가 방금 들은말이 있어서 그런데 네네네네 저 요정족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네네네네 자기들은 전혀 썰맘이 없다 아 맞아 그렇게 말했어요 쳐들었으면 말해라 야만족한테 일러서 야만족한테 일러가지고 여기 깃털쪽 비웠다고 꼰지를거다 아하하하하하 그렇게 말했어요 아 네네네 아... 그게 사실일까요? 과연? 음..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야만족이랑 요정족 덤벼도 무섭진 않네요? 아 진짜요? 아 지금 자신있어요 그렇게? 아니 뭐 아무리 템이 좋고 무기가 좋아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신이 사람 손을 왜 만들어줬겠어요 컨트롤러로 만든건데 그걸 자자로 활용 못하시는데 저기 네 그.. 일단 뭐 저희랑 팀 할 생각은 없으신거잖아요 네 솔직히 말할까요? 저희 그 두쪽이랑 팀 할 생각 없어요 저희가 다 아그작 아그작 씹어 먹을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시간이니까 이따 네 뭐 지금 죄송하지만 전쟁시간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고 있을게요 팀 할 생각 없다는거 이거죠? 네네네 뭐 여정정이랑 둘이 손을 잡고 짝짝쿵해서 들어와 보세요 뭐 딱히 손이 없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렇게 못 없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봬요 네 네네네 볼 수 있으면 봐요 그렇구나 이렇게 된거였구나 여러분들 깃털족이 쳐들어주면 쳐들어오보라던데 어떻게 할까 깃털족은 저희한테 안되지 않습니까 족장님? 근데 이게 이게 특성상 쳐들어가면 쳐 왜냐하면은 아 뭐랄까 쟤들이 스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금방금방 지원이 온단 말이지 예 아 일단 안되겠다 우리 철 많죠 철 저희 저희 그 여러분들 저 광부 거기 상자에다가 철칼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냥 저희가 몸으로 그냥 막아버리게 철칼로 아 네 철 갑옷하고 많이 만들어주세요 한명이 한명이 다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쳐들 갈게요 그냥 아시겠죠? 네 네 그 다음에 광부분들 빼고 그 석상앞으로 와주세요 나 안되려 이제 뭐 이게 이게 다죠? 둘 넷 다섯 오케이 갑시다 빨리 와 Let's get it 드디어 전쟁이다 드디어 전쟁이야 오라오라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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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고기 주실 분 있나요? 여기 많으신 분? 두 개 밖에 없다 이거 아 고기가 이거밖에 없어? 우리 집에 한번 덜렷다가 가야되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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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여름이 빵은 있어요 빵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충분하지 않은데? 세 개로는 안 돼 세 개로는 안 돼 네 여기 더 좋잖아 가자 가자 Let's go Let's go 족장님 저희는 정문으로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엔더진주 있는 사람 있나요? 예 저 하나 있습니다 야 공룡 피해서 가 공룡 피해서 가 정문으로 안 갈게요 저거 독데미지 있는 거거든요? 저거 피해서 가야되요? 네 네 족장님 저희 기털족 가는 겁니까? 아 기털족 제가 기털족을 맨날 가지 않았습니까? 아니 얘가 너무 무시를 해 템만 먹고 올라고 그냥 멸망 한번 시키고 올게 그냥 상자 있는 거 다 다 어 정문들 가면 안됩니다 그쪽에 문 막혀있어요 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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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돌아서 갈거야 근데 피 없으면 엔더진주로 그냥 뺄게요 그냥 그리고 내가 싸우라고 할 때 때려야돼 이거 야 먼저 포를 걸거거든? 이때 싸워야돼 이때 오케이 티라노 뭐야? 야 티라노 피해서 갈게요 네 쟤네 죽었다 오늘 저희 이번에 성공해야지 저희 무섭이 유리해집니다 족장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무섭긴 한데 알 수 있습니다 족장님 저희한테는 버프가 있습니다 버프가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있다는 거지 근데 흐흐흐 흐흐흐 아니 저희 흰 버프입니다 가장 강력하다고요 싸울때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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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이렇게 느려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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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야 우리 이게 다였나 아까? 이게 다옵니다 아 나보자는 버렸습니다 흐흐흐흫 어 저 앞에 먼저 어 저 앞에 요정족 요정족이야 요정족? 아 뭐야 뭐야 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야야야야야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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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우리가 칠수도 있어 야 죽이지 말라고 우리 깃털족만 치면 돼 일로와 쟤 피 쟤 피 반밖에 없고 고기가 없어서 뛰지도 못합니다 쟤 아야야야야 치지마 치지마 우리가 적대 적대는 것보다 훨씬 나 깃털족만 적으로 돌리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아 아아 갑옷 어디있습니까 족장님 아 나 그냥 안보이는 것 뿐이야 아 이거 우리 죽으면 안된다 그냥 고기좀 줘 나 고기 고기가 없다 고기가 우리 고기 많이 챙겨왔어야 됐어 고기좀 주시면 어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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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네 자 갑시다 고기 스무세트 아니 스무개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 쟤서 와 이거 좀 돌아가죠 저희 이쪽으로 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들어갔는데 요정족이 우리집에 온다 다 먹거든 그쪽이랑은 좀 정맹체계를 유지한게 아닙니까 족장님 얘기를 할까 지금 전화를 걸어서 네 좋을것 같습니다 아 오케오케 전화 걸께요 지금 네 잠깐 조용히 해봐요 전화를 안반네 지금 전화를 안받는다는건 뭐겠습니까 어 전화를 안받아 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요정족님 요정족 부원이 저희를 본적이 있나요 혹시 요정족 부원이 저희를 본적이 있나요 혹시 저희요? 아 저희 저희 아직 아직 브루핑 그런거 안되는데 저희쪽으로 왔나봐요 아아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깃털족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냥 저희끼리 좀 팀을 좀 약간 맺었으면 좋겠다 아 깃털족 네 근데 앞서서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정족 부원이 본적 있냐고 요정족 부원이 저희를 봤거든요 저희가 가는걸 아아아아 기톨족으로 가는걸 봤다고? 그러니까 기톨족한테 비밀로 해주시고 저희팀에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그쪽 그쪽 막혀있을텐데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갈거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오오 야 먹을걸 많이 챙겨줬어야 되는데 우리 큰일났네 더 이상 나 먹을것도 없어 나도 나도 3개밖에 안남았거든 큰일났네 두개나왔어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쟤네 쟤네 쟤부터 쟤부터 쟤네 왔어요 야 이거 물 뿌려놨네 일로가지마 일로가지마 여기야 함정이야 함정이야 일로가져바 일로가져바 어 잡았습니다 제가 어 그래? 저 녀석같은 고기가 있을거에요 있어 고기좀 있어? 야 야 돌좀줄게니까 이거 화로좀 만들어봐요 아 쟤네 근데 우리 위치 알았을텐데 쟤네 아 야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고기를 만들 시간이 있나? 아 형들 그냥 와 그냥 와 어지면 우리 한명을 죽어야되는거 아니겠냐? 야 죽여서 그냥 고기를 뺏자 그냥 죽여서 고기를 뺏자 그냥 죽여서 고기를 뺏자 그냥 알겠습니다 어? 뭐야? 야만족 체력이 29야 뭐야? 야 뭐야? 야 야 뭐야? 야 빨리하노 철갈로 막아주세요 철갈로 막아주세요 뭐야? 헐? 뭐지?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지금 저희가 빨리 가야됩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가 가 가 가 야 거기도 우리 쪽으로 왔네 어 우리도 가야됩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봉투 요정족이 공격했어 요정족이 공격했구만 와아 배신자녀석 석상 저 지키고 있을게요 야야 쉬프트 눌러봐 쉬프트 야 쉬프트 눌러봐 야 야 나 다골이 나간다 스킬 쓰십쇼 아 확인 왔어 왔어 왔어? 야 저기 저기 내려오는 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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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체트 아하하하 적장님 팀 스킬 쓰셨습니까? 야 쓸게 쓸게 우리 왜 너밖에 없어 지금? 내 주위에? 네 저 왜 없어 우리야 왜 3개밖에 없어 우리 왜 다 다 다 어디갔어요?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죽장님 어디갔습니까? 아 니 뒤에 있잖아 나 안보여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건? 아 이거 큰일났네 와 얘네 뭐 이렇게 엄청난 요새를 지어놨는걸? 뭐야 이거 와 이거 큰일났네 야 너희들 다 어디갔냐니까 지금? 큰일났어 우리 저 깃털조 깃털조 기지안에 있습니다 그래 뭐 뭐 좀 그냥 털어봐 와 진짜 큰일났다 쟤 활 쏘네 날아가지고 엔더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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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없는데 아 얘네 왜 이렇게 상당히 많아 뭐야 이게 와 얘네 장난아니야 지금 야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없어 기장님 뒤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니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같이 가야되는데 흐흐흐흐 나 혼자갔다가 죽을거 같거든? 야 장난 아니네 얘네 와 대박 다 모여있다 야 야 이거 뭐 오늘 저희가 너무 아니랬습니다 족장님 오오오오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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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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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요르르 요르르 오케오케 확인 잘한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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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날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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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저거 기토족 진짜 아 날아다니는구나 장난 아니구나 저거 어? 야 이거 뭐 이득이 없는데? 아 쟤가 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뭐야 탈퇴기 잡았어? 아아 아아 저 혼자 저키조에 들어갔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야야 빼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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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빼 빼 하아 와야네 지금 물을 뭐 이렇게까지 뿜여놨지?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로 야 얘 후퇴 후퇴 안 돼 안 돼 우리가 안 돼 보기가 없어 일단 와 이거 내 모든 템을 주고 왔다 와 진짜 이건 얘네 수비가 장난 아니고 또 요종족이 우리를 또 공격을 했단 말이야 야 진짜 요종족 너무한다 어 진짜 미치겠구만 고기가 없어 고기를 많이 챙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진짜 큰 실수고 우리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다 흩어져 싸워가지고 아 이건 안됐어 이건 전략이 필요했어